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십 대씩 매질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. 교육청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. 시퍼렇게 멍이 들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매질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사입니다. 같은 반 학생 11명은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집단 체벌을 당했습니다. 학생들은 숙제를 하지 않은 문제당 한 대씩 많게는 4, 50대씩 엉덩이 매질을 당했습니다. 당시 교사는 체벌을 하고 난 뒤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약을 발라주고 곧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학교 측은 교사의 의혹이 앞서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을 따로 불러 다독거렸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체벌을 한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